간단하게 브리핑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본방송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시면 오늘 주요 뉴스가 13일 날 저녁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찬 이 있었네요. 당정 만찬이. 그러면 당연히 이제 당정 만찬 이니까 정은 대표자가 대통령이니까 대통령이 참석하시고 당연하게 여러분들 당의 대표인 한동훈 당대표가 참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한동훈 당대표가 빠져 가지고 만찬이 이루어졌대요. 이제 밝혀지지 않았으면 그냥 비공개 만찬 정도였으면 그냥 묻혔을 건데 이걸 또 이제 만찬에 참가한 사람이 아마 흘린 모양이죠. 그래서 이제 그냥 묻고 넘어갈 수가 있지만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윤 대통령하고 한동훈 당대표 사이는 그렇게 상큼한 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또 이번에는 그런 의로 대란하고 관련해 가지고 입장이 완전히 좀 다른 그런 그런 입장이니까 그런 상황에서 한동훈 당대표를 만찬에서 제외하고 당정 대표자들이 모인 중진 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모였겠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말들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그 내용은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오늘 다룰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동안 이제 한국은 소위 반도체 분야에서 메모리 반도체 세계 3사 가운데서 두 개 회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그런 입지를 차지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이 메모리 분야에서 기술적인 변화가 크게 일어나고 있네요. 대개 여러분 보시면 한 산업에서 부동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던 그런 기업들이 이제 크게 요동치는 순위가 요동치거나 그렇게 요동치는 그런 과정을 보게 되면 소비자의 기호가 크게 바뀌 든지 아니면 기술적인 변액이 다가오든지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크게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아주 기술적으로 조회가 깊은 사람은 아니지만 그동안 이제 방송 내보내고 준비하면서 지켜본 이 반도체 분야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그런 기술 변화는 상당한 그런 의미가 있는 큰 변액에 해당하는 거네요. 지금까지는 메모리 반도체 따로 시스템 반도체 따로 이렇게 두 가지를 결합해야 되는데 이제 메모리 용량이 많이 이렇게 커지고 하니까 고난도 기술을 구현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태에 도달하니까 메모리 반도체하고 시스템 반도체를 일체화하는 그런 기술적 변액이 지금 다가왔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그런 한 단계 도약할 기회도 잡을 수가 있지만 잘못되면 설계업체하고 파운드리 업체가 회계무늬를 장악하고 메모리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들은 많은 그런 여러 가지 회사들 가운데 하나의 공급업체로 전락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업계에 정통하시는 분들은 해석을 좀 달리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야 이 큰 변화구나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반도체에 대한 이해를 좀 깊이 하고 또 반도체 섹터에 대한 투자를 하고 계시는 투자자들이 꽤 계실 거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이제 바람잘날이 없죠. 이번에는 이제 대통령실 용산 이전 관련된 거. 그다음에 녹취록 파문. 그다음에 문자 뭐 이런 것이 하면서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일반인들의 그런 평판은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상태에 도달해 있지 않습니까. 이 결혼하기 이전이죠. 연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가 결혼하기 이전에 이제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이 있는데 이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의 전주 통장을 빌려주고 돈을 대여하기로 약속한 그런 전주 가운데 한 사람이 1심에서는 무죄를 받았는데 2심에서는 유죄를 받은 거지 않습니까. 유죄 취재의 가장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가 재판부가 전주가 주가 조작 사건을 알고 있었다. 인지하고 있었다. 그러기 때문에 1심과 달리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내린 거거든요. 그러면 꼭 같은 차원에서 김건희 여사 문제가 다루질 수밖에 없는데 이번에 이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뭐 손해를 봤죠. 그렇지만 김건희 여사는 본인 어머니하고 같이 이렇게 23억 정도의 시세 차익을 이렇게 혜택을 본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법이 공평하게 적용이 되면 김건희 여사가 지금 빠져나가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을 한 번 더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전의 인지 여부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볼 때 돈을 대기로 하고 통장을 빌려준 상태에서 몰랐다 이렇게 보기는 힘든 상황이니까 그 문제를 오늘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세금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야 세상 변화라는 것이 그렇게 가슴에 와닿지 않을 거 아닙니까 시간 되면 이제 봉급은 나오는 거니까 그러나 이제 돈을 시장에서 버려야 되는 사람들은 사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툭하지 않습니까 오늘 보시면 지금 세상이 여러분이 보시는 유튜브도 그렇고 그다음에 다양한 분야가 다 플랫폼으로 장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플랫폼이 장악하는 세상에서 생산자와 소비자 이렇게 브랜드 파워를 자랑하는 그런 기업과 소비자들의 위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이런 유통 담당하는 분이 잘 정리해 놓은 부분들이 너무나 인상적이기 때문에 한번 정리정돈을 해서 우리가 이 플랫폼이 지배하는 세상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어떤 영향을 행사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한번 정리정돈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교육부하고 좀 깨어있는 학부모 사이에는 이 ai 교과서 도입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실랭이를 벌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마침 외신에서 핀란드가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우리가 학습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두뇌구조를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암기 같은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학습을 할 때는 집중력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태블릿 pc나 스마트폰을 사용해 보시게 되면 이 소위 모바일 기기라는 것이 주의력이나 집중력을 상당히 분산시키거든요. 하이플링크 시스템이기 때문에 어떤 정보를 보다가 다른 정보를 금세 넘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핀란드 교훈은 대단히 시사적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많은 그런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방송 여러분 오늘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방송을 오늘 본방송은 국내 정치 문제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